안녕하세요 볼륨 가족분들 키스타라디오의 DJ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케이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서로 퇴근하고 이렇게 출근하면서 스치다가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어떠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 영디 핑크 셔츠 아주 사랑스러워요 보고 있다면 볼아트 부탁해요 하셨거든요 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볼 반쪽 하트 해주셨는데 볼 반쪽 하트 완벽하게 완벽한 양쪽 볼아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을 아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덜고 지나가오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이 데키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볼륨을 높여요를 진행하고 있는 한디 강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거의 프로 아이돌 같아요 데키라에 나오면 오토케 소음을 불러야 하는데 볼 수 있을까요?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바람 만나 볼링 어떡해 생각해 정말 맑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육육고사님께서 한나언니 너무 좋아해요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너무 귀여웠던 대사가 있는데요 이거 이거 약간 바꿔서 해주세요 영디 오늘 내가 나와서 좋으면 프사에 올려서 자랑해 그래야 볼륨이랑 데키라 청취자들이 좋아하지 몇 개월 전 기억을 또 되살려서